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한번 들어fund는데 이렇게 멋있을 게는 키모이라는 일본어를 써 키모이 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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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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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시로라도? 응 스시로라도 뭔가 딱 샀는데 많이 먹어왔던 거니까 감동이 좀 더 있어 주둥은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는 주둥은 2등 스시로 한 점 맛있네 근데 다 맛있었어 이자카야 하는데 생맥주가 살고 있어 맞잖아 근데 나도 한국에 있을 때 주둥같은게 제일 잘 보셨는데 그게 또 있어 주둥 카이생네 지금 엄청 기대돼서 카이생네 와우 나왔습니다 와우 자 구입한 이입 매콤한 김치 매콤한 김치 먹으러 오고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간장미를 먹으러 왔어요 맛있다. 여러분 여러분, 갓냉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고 싶어요. 저는 갓냉돈을 먹으면 갓냉돈을 먹으면 그런데 갓냉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식욕이 없으면 소소할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달라? 나는 분류가 더 많고 그리고 나는 분류가 돼있는 걸 그냥 푹 먹었는데 확실히 이게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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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깔린거 같으니 이게 제일 맛있다 고지같아 보일까봐 천천히 먹으러 왔어요 이게 햇빛이 있어요 진짜 맛있잖아 그리고 이건 카이템 근데 카이템이 더 맛있어 확실히 해총물이 맛있겠다 나도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카이템 진짜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좀 천천히 먹어야지 난 여기가 더 맛있는데 장풍도 여기가 더 맛있는데 장풍도 여기가 더 맛있는 게 너무 맛있엉 전곽이란 C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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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날씨 진짜 이쁘다 와 미나선 정말 이쁘다 고유의 평화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기네 이기네 잔네르토록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짜네